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유주의 스토어 해법 LG, SK 등을 들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통점을 떠올리게 되면 그것은 바로 특정 산업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완제품 생산을 위해서 촘촘하게 연결된 부품 및 소재 협력업체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그래망, 네트워크 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힘들여서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온 일종의 큰 산업계에서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산업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원전산업 생태계, 원전산업 클러스터는 대단히 경쟁적입니다. 세계시장에서, 국제시장에서 경쟁국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저렴한 생산원가와 우수한 품질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고의 경쟁력이 바로 원전산업의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2019년 11월 프랑스 일간지 러몽드는 프랑스 국영전력핵사인 EDF가 2019년 7월 2사에 보고한 기밀문서를 입수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원전 6기를 건설한 경우에 기당 한 1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형 원전 1기 건설 비용은 불과 6조 원으로 4조 원가량의 격차를 내고 있습니다. 이만큼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형 원전 건설 기술입니다. 이런 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뛰어난 원전산업 생태계에서 비롯됩니다.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다룬 조순일보의 안준호 기자는 프랑스 기밀문서의 비초군이 참 대단한 한국 원전이라는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 강국이었던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오랫동안 자국 내에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아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했다. 이후 건설 비용과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적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그 틈에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인 로사톰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막강한 자본과 정치력을 내세워 세계 원전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 6월 20일자 한국경제는 붕괴하는 원전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말 국내 마지막 원전 개발 프로젝트인 신고리 5,6호기의 납품을 끝으로 일감이 완전히 끊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원전 부품사들이 대거 문을 닫거나 업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산업이 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60년간 쌓아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 회복 불가능 상태로 추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셋째, 5월 28일 청와대 미팅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서 원전 산업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문 대통령에게 하지만 답은 거절이었다. 문통의 답은 전력 예비율이 30%나 되므로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 고래 심출처럼 징긴 문 대통령의 고집으로 결국 70년의 한국 원전의 노력들은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전산업의 생태 붕괴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소위 에너지 자립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위협할 것으로 봅니다. 이모성 청주대 레이저 광정보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한울 3,4호기 등 폐지된 원전산업을 재개하지 않는 한 향환 2,3년 후면 원전 관련 기술력과 업체들이 대부분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미래에 다시 필요할 수도 있는 원전산업의 싹을 무자백에 잘라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꼭 교수님 생각이 아니더라도 이 땅의 양식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전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문 대통령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비극이고 한국의 슬픔입니다. 국내서도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정도는 건설을 허락해서 원전산업의 맹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문 대통령의 고집을 접을 꺾을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 남기고 떠날 것은 재임하고 있는 동안 가능한 부수고 파괴하고 제거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자의 고집과 무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라는 문제를 직접 목도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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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